. 춥죠. 그러네요. 나 오늘. 약국에 약 타러 갔다가 병원에 약 타러 갔다가. 팝카 입고 왔는데. 뭐 지금부터 팝카 입고 오냐고 원장님이 좀 많이 알던 원장님. 오래됐거든 벌써 팝카 입으면 겨울에는 어떻게 하냐고. 그래도 많이 있던데. 근데 언니가 지금 마음이 언니 마음이 입어야 될 것 같아 팝카를. 마음이. 되게 슬퍼. 슬프고. 외롭고 쓸쓸하고. 뭐. 가을을 타나 겨울을 타나 딱 그 마음이라고 그러지. 그 마음에. 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네. 뭐가 너무 보고 싶다. 그 너무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. 근데. 그 뭐 예를 들어서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게 뭐 엄마 아버지는 아닌 것 같고. 그런다고 또 언니가 애인이 있게 보이진 않고 내가 봤을 때는. 남편을 보고 싶다 남편을 보고 싶다 마음에서. 남편하고 떨어져 살아요. 남편이랑 제가 이혼을 한 상태 거든요. 남편이랑. 네 근데 진짜 이혼은 아니고 사업이 좀 힘들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위장 이혼을 한 거라서. 뭐 다시 이제 나중에 다시 합치자. 뭐 재결합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선. 따로 살게 된 거거든요. 아이고. 이렇게. 이제 점을 보다 보면 간혹. 간혹 정말 우리가 도장했다가 문서를 찍지 찍지 말아야 되는데 문서에 도장을 찍어 놓고. 또 피치 못하니까 찍었겠지만. 뭐 찍어놓은 후회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그거를 슬기롭게 넘어갔으면. 좋았을 거만. 지금 이 사주들을 본다면 이 사주가. 자의 재작년.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이삼 년 된 거죠. 이삼 년 전에 이 부부가.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핑계든 어쨌든 뭐를 하든. 우리가 문서에 둘이 이별을 해라. 또 정말 이별수가 들어와 있었어요. 응 근데 진짜로. 이별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. 언니가 성인격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. 제가 좀 야무진 편이고 남편은 순둥편둥하고 착하거든요. 제가 말하면 제 말한 대로 딸하고 그런 사람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. 야무진 게 아니라 모르겠네요. 제가 저를 비교해서 미안해요. 지레 겁먹고. 나한테 불똥이 뛸까 봐. 언니 성격이 와일드한 성격에.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하는 성격이잖아요. 근데 저 그런 거 좋아해요. 좋아하는 그 성격 때문에.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. 안 그래도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저희가 재결합을 하기로 했잖아요. 근데 그리고 위장위원하고서도 몰래몰래 만나고 집에서 자고 간 적도 있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 오는 것도 되게 뜸해지고 뭐 다시 재결합 신고하자 그래도 흔히 신고하자 그래도 자꾸 미루는데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왔어요. 그니까 내가 지금 말했잖아 언니한테 언니 그 너 성격이. 남들한테 좋을지는 모르지만. 남편 숨통을 조였을 거란 말을 하는 거고.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남편이 잘했지만 허허 웃고 남편 이만큼 서운해도 남편이 잡아먹을 듯 달려 들어가는 성격이라 말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이미 들었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언니 니가 질이 겁먹고 뭐 언니 니한테 파펜이나 똥물이나 흙탕물 챙기지 않기 위해서 언니 니가 혹시라도 이혼하자고 미리 가짜 이혼하자고 그렇게 해놨냐고 물어봤던 거야. 그 덫에 언니가 걸려 딱 걸려버렸다고. 그전에는 남편이 뭐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언니가 그렇게 하더라도 내 와이프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지 다른 이렇게 여자를 넘보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. 근데 그럴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런데 뭐 그렇게도 뭐 이 도장 찍어놓고도 불구하고 같은 집에서 살아가서 당연한 거잖아 각각 한 번씩 만난 게 아니라 같이 산 건 뭐 같이 산 거잖아 나는 무당이니까 나 앞에서 거짓말 생각을 하지 마 마시고. 왜 이런 말을 하냐면. 이제 남편이 좀 언니한테 집에 오는 걸 좀 꺼려야죠. 자꾸 핑계대고 일 있다고 그러고 조심해야 된다고. 아직은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. 뭘 조심해 조심할 때는 이미 지났구먼 내가 봤을 때는. 남편 여자 있어요. 알고 있죠. 여자가. 알고 있잖아요. 여기까지 와서 솔직히 이야기하자고. 지금 이 여자 언제 떨어질까 언제 여자 헤어질까 그렇게 생각하고 왔잖아. 나. 근데 왜 그래 갖고 거짓말하려고 그래. 그냥 부인하고 부인하고 싶겠지. 그렇죠. 아니 아니 안 이뻐라고 생각하고 싶었죠. 그냥 옆집 아줌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지. 네 응. 그런데 생각보다 남편이 그 여자분을 많이 마음의 바람을 많이 피웠어요. 지금 회수로 한 삼 년 됐나요 이렇게 하신 지가. 이삼 년. 이 년 넘은 거. 네 이삼 년. 네네. 왜 이 말하냐면 남편이 좀 받아보지 못한 그 남들의 남 언니한테 받아보지 못한 그 따뜻함을 포근함을 그 여자분께서 좀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.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언니한테 와야 된다는 건 알고 자식한테 와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아직의 마음 준비가 안 됐어요. 또 가서 나 집에 들어가서 옛날처럼 우리 와이프가 나 또 잡으면 어떻게 하지 또 우리 와이프가 또 옛날처럼 나 바가지 긁으면 어떻게 하지 물론 내 집으로 들어간 것은 알아. 그는 나를 이제 자유를 만났어. 그 자유를 누가 줬냐. 언니 네가 줬다고 아까 말했잖아. 언니 너 성격 때문에 언니가 쳐는 더 세 언니가 걸렸네 했잖아. 언니가 그래도 뭐 어차피 이래도 언니도 언니도 이래도 언니가 건질 거 없었잖아요. 이건 안 해도요. 그쵸. 어차피 망하고 그냥 그건 혼이 신고 그냥 된 상태에서 그냥 그 부모 생활 계속 이걸 이거 이어나가지 왜 도장을 찍었냐고 내가 말한 거예요. 그게 그냥 남편이 진짜 이제는. 딱 덫에 지대서 지 덫에 빠져나온 기분 지가. 덫에서 빠져나온 기분.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죠. 내 언니를 뭐라는 게 아니에요. 남편이 지금 마음을 타서 남편의 행동을 하는 것을 내가 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지금같이 너무 자유가 지금처럼 자유가 없는데 너무너무 행복한데 지금 그 자유가 알아요. 이쪽에서 내 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. 부담이 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. 아는데 불구하고. 조금 더 놀고 싶다. 열일만. 십오일만 한 달만 두 달만 자꾸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. 우리 남편이 돌아올 확률은 있을까요 돌아올 수 있을까요. 전 사실 이렇게 이런 놈이 못 만날 것 같거든요. 좀 화나고 속상하고 그러지만 그래도.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받아줄 마음이 있거든요. 착각하고 있네 진짜 누가 누구를 받아줘 지금 남편이 언니한테 오냐. 지금 마음이 뭔 말하면 뭐 할 건데 서류만 오면 뭐 할 건데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 뭘 받아줄 생각이 있어. 지금 남편이 언제 지금 돌아오냐 지금 그거 나한테 물어보는 물어보는 거 물어보러 왔잖아. 네. 근데 뭐 다시 돌아오면 받아줄 생각이 있다고 그래 우리 남편은 언제 올 거야 그게 정답이잖아. 네 맞아요. 미안해 내가 내가 다 고치는 것 같다. 내가 지금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좀 스트레스받는 사람한테 충격받은 사람한테. 그 점. 별로 안 보러 다녔죠. 네.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. 오죽하면 어디 왔겠어요. 이런데로 오죽하면 이런데 오는데 아니에요 사람 착각하는데 오죽했으면 왔겠어 우리가 오죽해서 오죽하면 왔는 온 사람도 상다른 사람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솔직히 기분 나쁘더라고. 지금은 안 와요. 내년 올 올 가을 올 겨울 내년 육 칠 월 달이나 돼야지 이 이별이 끝나요. 그 전까지는 안 끝나요. 그때 되면 다시 돌아올까요. 근데 그때 돌아와도 언니가 어떻게 처신을 하냐에 따라서 또 언니가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.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. 이제 언니밖에 모르다가. 처음으로 나무 거에 대한 맛을 봐버렸고. 나무의 나무의 거에 대한 또 처음으로 그 달콤한 사랑이 뭔지를 이 사람 처음으로 느꼈어요. 언니도 좀 바람나 이 사람한테만 뭐라 그러지 말고 언니도 좀 따뜻하게 대해주지 그랬어요. 그냥 주물면 황당하고. 속상하고. 그 뜻이 아니라 평상시에 남편이 됐을 때를 말하는 거잖아. 연인이 많이 사오정이네. 평상시에 집에서 소학 선생님 하지 마시고 영어 선생님 하지 마시고 윤리 선생님도 좀 되시고 그러시라는 거예요. 어. 빽빽 소리만 질린 뭐 질린다고 해서 남편이 뭐 삽이 일어나고 빽뿽 소리만 질린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매일 신경질적인데 어떤 남자가 좋아해요. 나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. 왜 언니도 이걸 권치하지 훗날 남편이 왔을 때 따뜻하게 맞을 준비가 돼 있죠. 아내가 세워 지워지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언니가. 네. 그렇죠. 네. 언제 돌아왔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매년 아까 말했던 실패를 해야지만은. 그 잠잠해진다고 말하는 거고. 그때 되면 정리돼서 돌아옵니다. 다행인데 나밖에 모르는 성격을 좀 죽이세요. 너무나도 지금까지 신랑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. 신랑이 이렇게 내 저런 사람이 바람이 날까. 저 멍청이가 그렇게 그렇게 할까 마음속에 무시하는 그것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. 언니 니가 밀어넣고 언니가 언니 덫에 언니가 갇혀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. 네. 됐습니까? 감사합니다. 네.